스텝 안녕하세요. 그미가 되기 전 하리입니다. 맞나? 어 맞다. 실제 그미가 되고 나면 머리도 바뀌어요. 긴 금발로. 하리로 사는 인생은 진짜 복잡해요. 그미도 해야 되고 거짓말을 쳐야 되고 사장님도 피해 다녀야 되고 영서랑 술도 마셔줘야 되고 뭐가 이렇게 스파타클한 인생인지 영서랑 좀 없나요? 있어요? 네. 네. 지금은 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그... 그미가 되려고 하는 하리입니다. 하리가... 모르겠어요. 하리 플러스 그미인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하리고 또 밑에는 또 그미를 하네요. 또 밑에는 꼭 달려보는 게 지금은 옆자리 진해는 상태 착순이 다른데 이제 살펴보는게 이제 홈락을 Window 가벼거야 초코스탄, 세븐타클 한 범위에 딱 잡는 거 아니야.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찍는 중입니다. 할이를 하면 좋은 점이, 할이금이 하면 좋은 점이 옷을 정말 많이 입어봐요. 그리고 할이금이 하면 안 좋은 점이 옷을 정말 많이 입어봐요. 정말 옷도 많이 입어야 되고 메이크업도 맨날 바꿔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하 위 골라먹으러 와면 왜 취했냐? 먹고 잠대 기억이 안 나 먹으러 가 제가 어렸을 때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해서 떡볶이 파 라고 멤버들하고 불릴 정도로 그랬는데 아 걸렸다. 우리 영서하고도 떡볶이 집에서 아주 많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네. 전 정말 하리한테 몹쓸 친구입니다. 우리 것이 개념. 네. 아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리한테 집중하세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영서하고만 모이면 텐션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영서하고만 모이면 대사가 많아져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인식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너무 싫어. 이거 뭐야, 이거 사실? 자, 이거 맛있어. 여러분, 이거 나올까요? 우스.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진짜. 이거 완전 땡이었어. 이거 완전 땡이었어. 다 pest지. 그래, 이거 진짜. 물겠다. 아래, 이거. 흠이, 고생. 육! 요테이블으로 두시죠. 일단 요기 아스타예요. 벤이, 벤이, 벤이 잃고 달려. 그러면, 그거랑 스페라이터 뒤에 있는 거죠, 위에. 유전한 나라다. 정말 끝이야. 갈게요. 갈게요. 나 진짜 어떡해. 이 꼴로 회사 택배 파티 갔다가 그니까 누가 나 알아봤었다. 그러면 정말 진짜 끝이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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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컷 됐어요! 안에 안 보여도 돼! 안 보이면 돼!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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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